숯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여자 소컷을 하나요? 고객님 제가 봤을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런 느낌도 뭔가 잘 어울리고요. 얼굴이 좀 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귀 뒤로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아 전에 숯 컨셉 한번 했어요? 응. 그런건 잘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되게 예쁘네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이런 스타일?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아니 왜냐면 변화가 없잖아요. 네 변화가 없어서.. 지금 하는 스타일이 어려보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객님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어려보이는 게 잊지 마세요. 하고 하는 스타일이구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짤어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고객님 나니까요. 선생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너무.. 너무 짧으면 좀.. 저거 할 것 같아요. 마음.. 마음추별게요. 네.. 네.. 해볼게요. 네..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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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믿음 가요. 네.. 아 제가 손질을 못할까보거든요. ases읍.. lingeri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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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비고 살이 너무 편해요 아.. 살 좋아하시네요 이게 진정한 고수잖아요 ..ㅋㅋ 정말 고수잖아요 그게 진정한 고수잖아요 고수는 진짜 고수잖아요 그리고 포즈베이크 아트 한몬 ..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사십시지 wed 또 네 저녁에 앉으면 저녁에도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 근데 저희 아빠가 반주를 하시는데 웬만한 사람들을 못 이겨요. 반주를 오래 단련되면 그게 고통이 된거 같아요. 지금 얼굴이 너무 길어. 얼굴이 워낙 긴 거 같아요. 맨날 집에서 얼굴이 귀여워서 맨날 그 소리가... 아 그리고 또 추워지니까 점점 얼굴이 커지잖아요. 웨딩을 많이 하시나봐요. 웨딩을 많이 하시나봐요. 웨딩을 하고요. 웨딩을 이제 세븐이거든요. 웨딩 vital... 어디나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глаза게 썰어줘에요. 웨딩을 막혔지 않아요. 일부러 Dallas 일을삭iren 웨딩 밖으로 나오는 길 legg hypo 그런데 웨딩을 많이하는 길. 그리고 앞쪽에 선물이 많은데 가려지겠네요. 내리고 다녀요 그쵸? 네 길을 잃어버린거에요 한시원 친절하시기에는 되게 괜찮을거에요 한시원 싱싱한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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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